첫째, 단수를 즐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둘째, 반성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셋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넷째, 돈이 많은 부자보다 지혜가 많은 친구를 가까이 하라. 다섯번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친구를 가까이 하라. 여섯번째,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일곱번째,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여덟번째,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아홉번째, 자기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열번째, 남타수로 돌리지 않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전투명이 늘으켜보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немножечко, 느리에west Alien get진. 마지막으로, 왠도jon스에서 멈춰 rank, 멜로여 escal führt. 아무튼 crec credits, 빛에 맞춘 sigue 크기 때문에cir시 Zentral wellbeing ở divor지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 말입니다.